10. 나은영 삶의 분주함에서 추억과 회상이 매일 반복된 지루한 삶 일지연정, 미래를 향한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로 미완성의 시간들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10.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인물들이 손에 쥐고 있는 오브제나 인형들은 무의식적인 추억을 상기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10. 오브제 또는 인형은 과거의 기억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고유한 경험들이 담긴 기억을 회상하며 감추어졌던 겹겹이 쌓인 사건들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의미있는 과거의 현재였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10. 지 Rob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